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은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과 또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구원 받은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또 구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냥 가치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뭔가 훌륭한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 훌륭한 것 때문에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실수가 뭔가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수가 뭔가 성도의 실수가 뭔가 복음과 구원을 그냥 보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WRC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어라 지금 세상의 틀이 잘못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랩런트를 내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사람들 말 듣게 되고 중직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 하나님 말씀 보다가 사람 말을 듣는다 현장 이후에 비치 신的话에更听人的话 이번에도 전도 제자 세우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 놓치고 살아가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영적 축복은 놔두고 그냥 세상 것을 향해서 막 살아갑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한국 교회의 문제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의 그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게 C-V-D-I-P 우리의 성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의 성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 복음 언약 안에서 내 성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언약 C예요 이거就是 인슈의 C 거기서 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꿈을 꿔야 되고 그걸 이미지로 그려야 되고 그걸 이미지로 그려야 되고 把它畫成藍圖 작은 것이지만 그걸 붙들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랩런트 칠명이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각 랩런트 칠명이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했는 것 같았어요 세상的人看起來是失敗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성공不是問題 자칫 잘못하면 랩런트 키울 때 그렇게 키워요 입시 대학 들어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공부해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 영적 사실을 현장에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틀린 것을 보고도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꾸자 라고 말씀한 거예요 CVDIP 갖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진짜 성공이다 CVDIP를 잡고 25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길이다 CVDIP를 잡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진짜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이걸 모르는 지도자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 보고만 해서 나오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본인은 성공했다고 치지만 그 성공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감추고 있는 것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게하 씨가 봤을 때에는 그 훌륭한 군복 안에는 골마 터지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CVDIP 그 속에서 성공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도 거기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종 신문에 이질 만하면 나오는 가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문이에요 케네디 가문이에요 그저께도 사건이 또 나왔는 거예요 케네디가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케네디 가문은 굉장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요절과 사고는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존 에프 케네디 그분이 실제적으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분의 동생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분 또 어느 날 또 암살당했어요 이 두 분들의 동생 조셉 P. 케네디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죽게 됐습니다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어버렸고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아들 주니어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처하고 처지하고 같이 죽어버렸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앤서니도 실제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사해버렸고 며칠 전입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외손녀 시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또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유를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게 저주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뭔가 어느 날 그 뿌리가 드러났어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부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라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 가르치던 성경을 지금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에는 뉴 에지 사상이 막 발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에는 뉴 에지 사상이 막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으로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미국에 오는 문제는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배해져진 열매가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느냐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뭔가 내가 구원 받았다는 이 행복 보다가 더 다른 행복이 있다 그것이 지금 실패하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땝니까 또 로마에서 회복되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생리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뭔가 내가 구원 받은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해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이 잘 된다 그 부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나 모든 부분에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언약을 잡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구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은약과 약속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지행하리라 내가 지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에요 분명히 이번에 메시지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전부 행사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전부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너는 복덩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덩거리니까 아브라함 만드는 사람 모두 전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너로 한 민족을 만들겠다 복받은 민족을 만들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단번에 기회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 날 만나서 복받는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죄 뿐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는 곳에 뭐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발시킬 때 성막을 준비해서 출발시키는 거에요 오늘 여러분들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그게 지교회로 이렇게 결론 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직장 간다 우리 직장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지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에요 그게 138입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 하나만 붙들으면 되거든요 그냥 잡고 그냥 집중해요 핵심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그게 138이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핵심만 붙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VDIP 가지고 공원 속으로 들어가거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만 이런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사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이 속에서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는 응답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되고 교회가 팔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많이 안 모여서가 아니에요 미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는 게 아니다니까요 보금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가지고 문 닫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는 것이 잘못됐었어요 희미한 보금 들어가지고 이 보금 들으면 지금 내가 구원 받고 과거 문제 해결됐고 미래 문제 해결됐고 근데 그런 것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자란 후대들도 보금이 희미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니까 영적 사실에는 불신자보다 더 알지 못하는 거죠 희미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보금을 가지고 희미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 다 되어버렸어요 예비소 2장 1절입니다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흐물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과거 문제 해결 예수 그들 믿었다 현재 문제 해결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희미하게 신앙 생활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은 말 잘해가지고 말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본 거 얘기하면 돼요 증인은 체험한 거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부르셨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한참 했는데도 신앙 생활을 한참 했는데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가봐야 알지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희미한 복음 들어서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800년, 900년 살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불렀을 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 받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실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출애국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출애국기 6월절 언약의 피 믿는 순간 구원 받아버립니다 말씀 따라가라 증거계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부터 3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성막을 개시하세요 구원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4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성막을 개시하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 35장부터 4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뭔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놓치면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어야 되느냐 성막의 중요성을 아는 제사장이어야 성막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 잘 보이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제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구나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죄물 되시는구나 오늘 제사장이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로서 이 성막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는 등이 있고 등불이 있고 증거계가 있고 속죄서가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의 말씀을 늘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에 있는 등불에 내가 그 등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내가 생명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증거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말씀이신 글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왜 실패하느냐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만들려고 얘기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막의 비밀 나는 제사장을 세우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마자 모든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지 마자 바로 복음을 동원시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알아듣기를 주님에 추건합니다 뱀이 뭐냐는 거예요 옛뱀 사단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약 있는 재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아베리입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나와서 단을 쌓았다고 노아는 방주 속에 나와서 단을 쌓았다고 편약 있는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 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레극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절대 해결 못 받는 거예요 그 비밀 있는 곳이 성막이다 그래서 추레극기 후반부에는 계속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밀 안은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비밀 안은 한 정직자가 나왔습니다 그 한 왕이 나왔어요 그게 다위 왕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벗개를 모십니다 그래서 다위스의 소원이 뭔가 성막에 그하는 것을 다위스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한다 내가 내 평생의 요아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다위스의 소원이 뭔가 내가 성막에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비밀 안은 한 왕이 일어났을 때에 지도한 성무, 지도한 성무, 암위의 왕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가 사는 일들이 나요 성막의 비밀 말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다 지도한 성무, 암위의 왕이 일어난다 그게 포로로 붙들려가는 거예요 10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보다 귀하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그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다위스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위스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사실을 안다위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고백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 하겠다 성막이 지금 다 너들 너들 떨어졌구나 성전 지어야 되겠다 모세 성막을 통해 가지고 400년 사세 시대 지나가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흑계가 바람 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막 짓겠다 그런데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성막 짓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성막의 비밀 나는 제사장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외치는 뭡니까? 목회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구약에 성막 짓고 난 이후에 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가 선지자들도 나오고 세 번째 또 제사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래요 구약 성경 보면 성막 짓고 난 이후에 세 인물들이 나와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제일 먼저 오늘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뭔지 날아야 됩니다 왕이 뭔지 날아야 돼요 선지자가 뭔지 날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시거든요 예수来到了这地上 做了这三个職份 그분들은 그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作为 진 지사장 진先知 진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说 我来不是被人服侍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종교 행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 프로그램하러 오신 분이 아니 예수님의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짓을 어떻게 하느냐 700년 전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예언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짓지게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흑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에 빠진 바리세인 사도개인들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복음 2장 1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소했었습니다 성전의 비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요한 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복음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하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성전 되신 예수 그또의 몸인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성전 되신 예수 그또의 몸인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시대의 시대마다 중요한 것을 자꾸 모르게 해요 그게 누군가 그게 사탄이 자꾸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훌륭한 메시지 가지고 놓치게 만듭니다 감동되는 메시지 가지고 또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 놔두고 다른 걸 또 강조해요 브라질 분들 여기 오셨습니다 브라질에 교회 없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不是没有教회 큰 성당들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브라질에 지금 개신교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지금 개신교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복음이에요 그냥 병고 치는 거 그 바람으로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복음을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스스로는 저에게 칭찬을 하느냐 선지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아 같습니다 엘리아 같습니다 많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또 정의를 외치는 것 그 교회인 줄 알아요 그 교회인 줄 알아요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 민족 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주님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성에 내 교회를 세우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은혜계 모든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신앙 생활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해방받았느냐 우리의 은혜계는 어디서 해방받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을 세워라 은약을 지속할 자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성막은 하나님의 은약을 수립할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은약의 교제를 유지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은약의 교제를 중복할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세워라 주님 오신 이후에는 성막의 휘장을 주님이 지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대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댕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사장이 누군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지자가 누군가 바른 복음을 외치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왕이 누군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사람이 왕적 권서를 가진 거예요 베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은 은약을 지속할 자입니다 사단은 이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합니다 사단의 주 업무가 바로 그거예요 부금 하나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주 업무가 하나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모르게 해서 창세계 3장 속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창세계 3장은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사단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마귀 귀신 얘기하면 싫어할 정도가 체질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할래를 해야지 자꾸 행위를 강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은약 잡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초대교회 그런데 어느 날 초대교회가 또 유대교로 또 돌아갑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唯独靠着信心得救 시작한 것이 루터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또 유대교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또 유대교로 또 돌아갑니다 WCC 사상 WCC 사상 혼합주의 사상 구和주의의 사상 多元주의의 사상 심지어 이제는 마리아에게 영광을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마리아여 우리의 모든 구원은 마리아 손에 달려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마리아 손에 달려있나이다 169쪽에서 177쪽에 적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영광 오늘 또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또 유대교로 끌려가고 있는지 또 유대교로 끌려가고 있는지 또 유대교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로 왜 오직 예수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거 놓쳐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큰 배경이에요 그것보다는 세상 것이 좋아요 세상 성공 위주로 나누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외도 성령의 충만함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분명히 가다가 한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놔두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저는 이번에 세상의 틀을 바꾸어라 CVDIP 24, 25, 0원 24, 25, 0원 무무나도 중요한 것을 짚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만에서 나의 성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현장 나갈 때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나가고 나가면은 사람들 딴 얘기한다는 겁니다 人们出去了 또 시작이 다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딴 얘기합니다 그리고总是说别的话 맞는 것 같습니다 한시好像是非常对的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임마누엘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나가면은 주의 천사와 천군들이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분명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날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 놔두고 자꾸 중요한 것이지 않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뭔가 24, 25, 영원 24, 25, 영원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CVDIP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속할 제사장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막의 비밀 아는 제사장 성막의 비밀을 지속할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 만린 제사장 우리란다 오늘 또 구원 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보금 하나 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다른 것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내게 불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상에 틀이받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정에 틀이받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구원 받았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대의 이름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허감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세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라고 하셨습니다 보금의 비밀하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보금을 지속할 제사장들이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 받은 것이 가장 행복의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고요 CVDIP 붙잡고 237나라 살리는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